딥 아 아 잠수통 챙기는 거예요 거의 폐치됐습니다 이거 얼마나 가지냐 한 500개 입간 것 같은데 어 와온 강화할줄 intermittent 와우니 시군 아 춘호님 오셨군요 아 20% 확률로 당첨된다는 다음 260 선택권 한개 제논을 넣으시겠지요 10만원 호원 자 일단은 사냥용 코어를 와일드 발칸 그리고 어시스턴스 넣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드릴 컨테이너 넣으면 될 것 같고 또 파이널어택 쓰나요 파이널어택 10개의 코어중에 하나를 못 빼야 되는 거죠 아 화이트 히트러시가 없네 스킬이 아예 없던데 그럼 나와있는거 다 강화하라는 소리 아닙니까? 맞지요 아니 젠팩업에서 나오는게 9개인데 9개 다 강화하라는거 아닙니까? 아 2중 4코어로 해가지고 아 2중 6코어 해야되네 그냥 요렇게 나온대로 합시다 발칸에다가 어시스턴스 드릴 컨테이너 넣고 아 근데 6개 써야되면은 아 250까지 밖에 안하는데 이중 6코어 해야될거 같은데 어 찾았다 2500개 다 까야되나요? 아 예 뭐 보스 빨리잡기 하는것도 아니고 그 정도 꼬마 모델 대충 함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닉 붐 클로우 컷 클로우 컷 클로우 컷 클로우 컷 클로우 컷 클로우 컷 샤먼 소닉 붐 동작 없어요 부네 어굼 음흠 아 이게 빡사네요 잼빾어쌤 하는것도 1 monsieur 어? 아이고 쉽지않고만 쉽지않아 어차피 강하다 할거잖아 초반에 온길 다 나갔지 뭐 어 나왔다 아 벌써 시간 너무 많이 갔다 아 원래 왜 이렇게 첫날에 사냥을 못했었나 쉽기도하고 아 이제 얼추 다 마저 떨어져 가는군요 이제 강화만 하면 될거같아요 아 근데 25렙찍기 빡센데 제가 아들 젠팩업 2000개 했거든요 아 더했나 2000개라 그랬었는데 기억이 안나네 오케이 깔끔하게 됐죠 어 얘 자체 바인드 있나요? 자체 바인드 나 어디서 본거 같은데 아 재규어 소울이 바인드다 4차 재규어 소울이 뭐지 4차에 재규어 소울이 없는데 아 이게 내 맘이 없어 미안합니다 사람일때 써지나보니 아하 오케이 오케이 오거치 다 까 아 다 까면 어느정도 되려나 뭐 에 devastating 아 그 이번엔 1나 5練 1000개 쓰면은 700억 아닌가 지금 아 70억이고 2,000개 쓰면 1,140억인가 멀지는 남는 게 무엇이란 말인가 아아 그럼 영상이 남지요 하하하하하하하 동급 아닙니다 핸드폰 꼽입니다 정정 부탁드립니다 정지사요 키보드 위에 핸드폰을 올려놓았어 정지 아 다 깠다 양 까집니다 이렇게 자 한번 봅시다 쓸심이 많이 나와야 좋은데 와 레벨 차이 말이 되나 이거 와 이 캐릭터 자체 풀공속 맞습니까? 아 한번 더 까야 될 것 같은데 쓸심도 만렙 찍으려면 많이 들어갈텐데 부족해 보인다 좀만 더 깔까? 340개만 더 까자 아 쓸심이 너무 안나왔다 다 돼 하하하하하 설마 튕기나? 멈췄는데 아 이거 25렙 때는 왜 멈추는거야? 내가 나가야될 것 같은데 안탱겼는데 다 돼가야될 것 같은데 다 돼가는군 깔끔하다 다 돼가 다 돼가 다 돼가 다 돼가 오케이 끝 아 마무리 해야되는거다 쓸만 홀리 20개 20개? 적도 없네 25개 7개 6개 아 하나도 오케이 됐구요 자 이제 나머지 강화인데 뭐하는게 좋을까요 그레이 그레이 아 그레네이드라구요 그레네이디 라인보스가 좋다고 아 그레네이디 가이다드 인펜트리 사람마다 다 얘기가 다르네 아 제기호스트는 강화를 하면 스킬쿨이 줄어든다 바로 가자 제기호스트 아주 합리적인 이야기였어 25 다음은요 제기호스트는 다음이에요 가이다드라고 아 가이다드 이거 내가 페퍼할 때 써봤거든요 드롭게 쓰기 귀찮던데 하하하하 가이다드 아 가이다드라 가이다드 원킬컷이 어렵다는거죠 아 사람마다 얘기가 다르군가 그레네이드 그레네이드 원킬업 그레네이드가 보스 점유율도 좋다 아 데미지 한번 봐보자 얼마나 3천만 9천만 아니야? 어 가이다드 이게 더 센데 그래 그래 혹시 원킬이 안날수도 있으니까 가이디드에 추적하자 어차피 보스야 일주일에 30분밖에 안하고 다섯번 하면은 사실 거의 끝나는데 혹시 모르니까 요걸 하자 자 그래 그게 맞는거 그렇게 합시다 이게 맞는거 같아 이게 맞는거 같아 이거 안했다가 나중에 요거가 원킬 안나면은 아주 찝찝할거 같은데 저거에야 원킬 날거 아니에요 다섯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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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끔한 메모리 이중사쿠어 와일드 발칸 드릴 컨테이너 어시스턴스 크로스로드 크로스로드 파이널어택 플래쉬라인 서먼 제규어 소닉붐 클로우컷 이중 6코어 그리고 나머지 강화 다 해주고 오차 메인스킬 쓸심 해주고 남은걸로 강화해주고 23레벨 다섯번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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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